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 입니다. 스텝 설명 가겠습니다. 32카운트 듀얼 작품이구요 2번의 택이 있습니다. 두번째 월 끝나고 7번째 월 끝나고 택을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설명할게요 뒤로 돌아서 오른발 사이드 터치 together 터치 오른발 빅사이드 가면서 왼발 드래그 하고 터치 왼발 똑같이 사이드 터치 together 터치 백사이드 드래그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2 가겠습니다. V 스텝 가요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이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가겠습니다. 왼발 앞에 포드 스텝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키버터 왼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자 오른발 왼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백 왼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자 3번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가겠습니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놓으시고 왼발 4분의 1 턴 하면서 오른발 플레이 오른발 전진하고 왼발 투게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4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풀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또 돌아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앞에서 정만보고 다시 한번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만보고 다시 한번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두번에 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번째 두번째 월이 끝나고 세번째 월 12시 방향에 가면 뒤로 돌아서 설명드릴게요. 12시 자 돌아가서 택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2 3 4 카운트 하시면 되구요. 일곱번째 월 끝나고 6시 방향 가서 또 택 포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뷰